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용의 쏙쏙 AFKN 뉴스 정치입니다. 10월 7일 오전 하마스가 갑자기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쟁 윤리에 어긋나는 병원 폭파, 민간인 학살 등의 행위를 하며 이스라엘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의 공식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왜 하마스의 공격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을까요? 본문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돌아봤습니다. 아마도 가장 큰 의문점을 가지고 우리는 돌아봤습니다. 아마도 가장 큰 의문점을 가지고 이번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 제기한 의문점 모모에 대한 공격 그럴 때 an attack on 뭐뭐 또는 against 뭐뭐 이렇게 on이나 against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차이점을 찾아본다면 전치사 on은 딱 붙어있는 상태라고 그랬죠. 어떤 것에 딱 붙어있는 상태, 붙어있으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n attack on 뭐뭐 그러면 모모에 대한 일방적인 공격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고요. against는 양쪽의 힘이 부딪히는 느낌 그래서 an attack on 뭐뭐 또는 an attack against 뭐뭐 둘 다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지만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번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 제기한 의문점 처음부터요. 왜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을까, 그런 일이 일어날지. see it coming, 그것이 오고 있는 것을 보다. 이렇게 지격이 되죠. see something coming,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다는 뜻입니다. I didn't see this coming,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 I didn't see this coming,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몰랐네. 이럴 줄 몰랐다. 알았다라고 하려면 I saw this coming, 그러면 되겠죠. I saw this coming,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 네, 이럴 줄 알았다. 왜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을까, 그런 일이 일어날지. see something coming, 이런 표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다. 반대로 don't see something coming,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다. 잘 수 있는 표현입니다. Why didn't Israel see it coming? 특히 그 규모를 고려할 때 given, 뭐뭐를 고려하면 또는 뭐뭐가 주어진다면 given their inexperience 그들의 경험 부족을 고려하면 그들의 경험 부족을 생각할 때 they've done a good job, 그들은 잘한 것입니다. 특히 그 규모를 고려할 때 especially given its scale especially given its scale especially given its scale 전부 태양 Why didn't Israel see it coming, especially given its scale Why didn't Israel see it coming, especially given its scale Why didn't Israel see it coming, especially given its scale Clearly promoting what they see as a victory Hamas produced and edited a publicity video It says shows their fighters training to use paragliders to attack Israel Andrei Mitchell now with that part of the story Andrei Mitchell now with that part of the story 분명히 홍보하면서 그들이 보는 것을 그들이 승리로 여기는 것을 분명히 홍보하면서 이번 일을 승리로 평가하고 분명히 홍보하면서 C, A, A를 보다 S, B, B로 보다 즉 A를 B로 여기다 다른 말로 Think of A, S, B 그렇죠? A를 B로 여기다 Think of A, S, B Clearly promoting what they see as a victory 분명히 홍보하면서 그들이 승리로 여기는 것을 분명히 홍보하면서 이번 일을 승리로 평가하고 분명히 홍보하면서 Clearly promoting what they see as a victory Clearly promoting what they see as a victory Clearly promoting what they see as a victory 분명히 홍보하면서 이번 일을 승리로 평가하고 분명히 홍보하면서 하마스는 제작하고 편집했습니다 홍보 영상을 Publicity Video 홍보 영상 Publicity Video 홍보 영상 Clearly promoting what they see as a victory 분명히 홍보하면서 이번 일을 승리로 평가하고 분명히 홍보하면서 하마스는 제작하고 편집했습니다 홍보 영상을 뭐뭐를 보여준다고 하는 홍보 영상 자신들의 전사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홍보 영상 문장 구조를 보시면 A Publicity Video 홍보 영상인데요 That shows 뭐뭐를 보여주는 홍보 영상 이때 That은 관계대명사이면서 주격이죠 다음에 나오는 동사 Shows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 Publicity Video that shows their fighters training 자신들의 전사들이 트레이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홍보 영상 아무 이상 없는 정상적인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A Publicity Video It says Shows their fighters training It says 가 삽입이 됐네요 여기서 It은 하마스를 가르치고요 하마스가 말하길 뭐뭐를 보여주는 홍보 영상 A Publicity Video It says Shows their fighters training 자 It says 가 삽입되면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형태입니다 물론 생략하지 않아도 됩니다 A Publicity Video That It says Shows their fighters training 이렇게 생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It says 와 같은 말이 삽입이 되면서 주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목적 관계대명사는 흔히 생략되지만 주격 관계대명사는 보통 생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요 그런데 It says 와 같은 말이 삽입되면서 이렇게 생략되는 형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제작하고 편집했습니다 홍보 영상을 모모를 보여준다고 하는 홍보 영상 자신들의 전사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홍보 영상 패러글라이더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훈련하는 모습 하마스는 제작하고 제작하고 편집했습니다 홍보 영상을 모모를 보여준다고 하는 홍보 영상 자신들의 전사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홍보 영상 패러글라이더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훈련하는 모습 이 문장 처음부터요 이스라엘을 peragliders to attack Israel